폭탄 어 폭탄의 돌 나왔다고 나왔다고 거짓말한거야 방금? 아니 넣어달라고 아 넣었음 이런 줄 알고 없는데 폭탄 바로 어? 들었다 폭탄이 돌 때가다가 네 발전 한 두께 잘꺼왔다 엄청 아 자 무슨가 내가 쪼 그는 고수인가? 난 뭔데 근데 이거 먹기 편하라고 폭탄 갈게 응 조금만 꿔 확인 확인 너무 빨라 좀 직진코스긴 하다 어 저기서 한번 내가 일부러 돌하고 남맞기 많이 캤거든 아 내가 빨라서 이게 설로 뒤에 놔둬도 가족이 힘드네 가지러 가야되네 나 폭탄 들고 갈게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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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들게 나는 일단 아 아 내가 넣을게 나 폭탄 들고 갈게 응 나와도 돼 응 응 네뇨 나 한번 더 그래 여기 돌에다 쓸게 응 뭐야 여기 길이 안 돼 있었네 나 손으로 뺄게 응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응 으흐흐흐흐 음악을 어떻게 안왔네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서 개웃기네 나무 나무 넣어줘야 돼 아이고 나무 하나지구 두 개밖에 못들었어 터로를 너무 많이 뽑긴 했어 응 너무 많이 뽑았어 응 앞에 뚫려있는데 나이스 위로 가야겠다 야 난 들게 야 밑으로 한번 가 어 아 이거 뒤로 갔어야 되는데 응 지금 해도 되잖아 괜찮지 않아? 아 아 존나 빠르네 이거 하나 캐주고 어 솔로 뽑아 어 여기다 뽑아줘 어 앞쪽에 어 내가 뒤로 그게 가로가 되면 그게 가로가 되면 어 다 넣으면 되고 어 다 넣으면 되고 어 쉽게 죽고 싶어 아 아 놔 아 아 아 으 엘 엘 엘 폭탄 들까? 어 어 아 안냐 이거 채워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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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채워 폭탄 가져갈게 복탄 이제 가져갈게 금방 다 왔네. 뽑으면 되겠다. 돌이 없어서 일단 앞으로 생신할게. 다음 폭탄. 생겼다. 어. 앞쪽에 돌 마지막으로 쓸거야. 5초 나왔네. 다 왔다. 간다. 간다. 아이고. 다 왔다. 다 왔다. 나무 캐면 될 듯. 나무 위에 있어가지고. 바로 앞에 나무 나온다면? 어 한 줄이네. 레전드. 어 여기. 아니다. 요 아래. 아 시발. 일단 여기다 써. 다 왔다. 어. 한 줄이네. 아 더 까야 될 것 같은데. 뒤로 한 번 더 꿀거야. 응. 아 존나 빨라. 미쳤니? 그걸로 여기 만들어줄거야. 계속 넣어야 돼. 응. 내가 넣을게. 어. 밑에 돌 계속 사용해줘. 나무 캐듬. 폭탄 들어가고. 응. 칠깔. 졌다. 턴로. 어. 나이스. 아 미쳤다. 물통 들고. 물통 들고 나와야 돼. 어. 여기서 한 번 꿀거야. 알겠지? 어. 여기 나무 존나 캘 테니까. 아 여기서 꿀게. 뒤로. 크게. 어. 나이스. 이거 캐줄게. 어. 나이스. 산 쓸게. 나이스. 응. 물 줄게. 응. 준거 맞아? 흡흡흡. 흡흡흡흡. 하 hydemol trying. 흡흡흡. 여기서 아래에나 뭐 가로로 까 한번. 가로로는 좀 그렇고 아래로 까. 내가 계속 채울게. 온나 저се. 낙벅 글 Sound. 응 됐어 지원씨 응어 어? 넣었어 넣었어 막박 쓰면 되겠다 줄게? 들어 응 내가 차와줄게 밑에 한 대려나 여기 뒤에 있어 뭐가 돼? 돌 가져가야 돼 아냐아냐 하지마 돌 돌 여기 개 많아 빨리 빼 나무 넣고 나무 넣어줘 김치 너 돌 나와 살살 지내 쩝 폭탄 뜯게 어 밑에 한줄이 더 있네 괜찮네 다음 폭탄 갈게 쩝 아 너무 느리다 근데 그치? 어? 또 한줄까? 응 아니 나 늦게 너 쩝 아 아 이거 나무 쩌야될깐 쩝 나왔다 이거 넣고 들게 들었다 나이스 물 한 번 나이스 나이스 뒤에 나무 아 이거 빠르다 여기 어 끝났을 때 어 불었다 어 어 실직 포장 한 번 더?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는데 돌이 없어가지고 나무는 나무는 많은데 빼줘 으악 돌 없지 그만 뺄게 응 응 위에 돌 저거 두개 보이는거 한사람 바꿔 들었어 들었어 또 있다 이거 와 진짜 딱 다치웠다 나이스 들었지 대박 어 나 두개 들었어 아 나 잠깐만 응 귤 한 번만 더 깔게 응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늘 가까이 이제 시작이야 근데 1시간 10분밖에 안걸렸으니까 좋은데 이게 맵이 상당히 괜찮았어 응 괜찮은데 어 얘한테 바로 뺏이 때리는거 아냐 흐흑 흐흑 나가린 내 그러고 우선거리 아직 밤 아니거든 괜찮을거야 응 빨리 보고 바로 봐 오 아직 나무가 야 야 개벌 개별로인데 뒤에다가 나무에다싸 지금 지금 나무에다 폭탄 쌓 나무에다 폭탄 쌓 이렇게 쓰면 돼? ショット già 저 뒷편에 뒷편에 바보야 으 됐다 저 뒤에 들어가서 싸줘야돼 여기서 한번 꼴주니까 저거 나무 아씨 빨라는데 넣어줘야돼 빨리 뽑아줄거야 나 도끼가 들어가야돼 꼬아야 여기서 한번 꼬아야된다 짭 엄청 많이 꼴 필요는 없고 아니야 좀 꼬아 짠 나왔다 도와줘 들었다 떴어 응 야 미쳤다 돌 나와줘 폼탄되기 전에 나이트 이 정도면 됐어 폼탄라 응 둘게 응 들었다 나이스 돌이 있는데서 꼬아야될거야 어 아씨발 어 알지 내가 알고 싶은 말인지 뽑아 뽑아 돌 한번 가 하나 둘 셋 왜 나무에다 따야돼 아 이거 손으로 캔게라 아니야 뽕탄 한번 쏴야돼 어 둘게 지금 가 나무가 나무가 잡아봐 나무가 잡아봐 아 요 밑에 있는 나무 쏠걸 내가 위에서 이게 이만큼 꼰게 과연 이득일까 흠 이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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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리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배신 때린거 아냐니 지금 응 맵이 배신 때렸어 지금 밤이야 제발 나무 나무 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꼴게 응 최대한 깰게 응 빵 갈게 응 아 시발 응 갔다 난 갈게 들었다 내가 갈게 응 잠깐만 응 뭐 놔줘 어 됐어 됐어 났어 뒤에 나무가 써야돼 물 응 아 물 한번 가져와 어 가져올게 응 먹어 뒤에 나무 다 써야돼 응 폭탄 내가 들게 응 나 채울게 위에 이거 나무에다가 폭탄 한거 바로 어 지금 가 어 나 이제 넣을게 나이스 내가 넣을게 내가 넣을게 내가 넣을게 콜로 빼줘 콜로 빼줘 콜로 빼줘 돌 넣어야돼 응 아 시발 돌 넣어야돼 응 넣어줘 넣어줘 아 시발 못들었네 뒤에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구간이 너무 위험해 그럼 이렇게 듬성듬성된 데가 너무 많은데 이런식으로 지나간 게임도 이렇게 묻는다고 아까 여기엔 자원이 존나 많았거든 처음 시작할 때 그니까 거기다 나무 나무 한번 돌 한번 써갖고 좀 여유한 다음에 할걸 그니까 어떻게든 다 쓰고 가야돼 우리는 넓은게나 그런거 같아 어 빡센다 자 오늘 많이 캐는게 2득임 제발 오 자 이거 돌이 이번엔 없다 오케이 응 좀 더 깎아야 했나 어 어 여기서 가 어 밑에 밑에 돌 쓰고 갈거야 잠시만 먼저 가 먼저 가 아 시발 미안해 미안해 네 뽀판 듣게 내가 듣게 시발 어 이거 막혔는데요? 흠흠 아 나무에다 쓰면 되는거지 너무 많이 꿨는데 나 응 많이 꿨긴 했어요 아 잠깐만 내 앞에 좀 그냥 할게 어 어 거기 막힌다 이제 뭐야 저거 나무 넣어주는거 아 너무 많이 꿨다 잘못 꿨다 자 폭탄 들게 응 이거 돌 캐야돼 여기 돌있어 코어야 가면서 가져가 책장 가져갈게 어 나와나와나와나 어 미안 어 폭탄 들어야 돼 이제 어 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무 캐줘 어 어 가 가 가 가 가 넣는거 도와줄게 내가 넣을게 내가 넣을게 볼이 없어 아 내가 너무 많이 꿨어 아 너무 꿨다 객버스 객버스 근데 저기서 안 봤으면 죽었을걸? 터져서 죽었을걸? 터져서 죽었을걸? 응 근데 저렇게 오른쪽으로 붙인 이유가 뭐야? 어 이거 오른쪽으로 붙인 이유가 뭐야?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됐잖아 그니까 두 번째로 하지 아 그렇게 어 그래서 여기가 막혔어 여기 너무 밑에까지 해가지고 지나갈 수는 없었어 응 어 아 어 그냥 잘 꿨다 살았어 살았어 한 번 더 갈 수 있어 아 다음에 돌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갈 수 있나 근데 자원이 너무 없던데 이게 이게 앞에 만약에 돌 안나오면 서쪽 위에 돌이 있었거든 응 거기다 폭탄 바로 써야돼 만.. 그리.. 근데 지금 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거든 나는 일단 담금자는 여기가 얘네 얘네 때문에 요 뒤 요 위로 올라가는 길이 막혀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 판단하고 뒤에는 열려있어 뒤에 열려있어? 오케이 그거 확인하고 가야지 가자잇 응응응응응 알겠어 응응응응응응응응응 근데 좀 잘했다 계속 안 constitution 응응응응 케 harvesting 케 pueblo 매끼빼놨냐 케 pointers 케camera 은폼 ו 하.. 하나일 밖에 없지 않나 ㅋㅋㅋㅋㅋ prost 읽는 쿠키 oh.. 앞에 둘이 있다 어, 가져갈게 내가 넣을게, 내가 넣을게 여기 나무에다가 너 한 번 쓸거야? 응, 내가 가져갈게 들었다 맞아, 코딱지만 꾸준해, 자원을 인조 대야 같다 야, 이거 ㅅㅂ 으응 실화냐고 앞에 나무에다가 따줘 아닌데, 돌에다 따야되는데 줄게 나무에다 따줘 따야돼 아, 근데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 아직이야, 아직 아직이야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 나무 뒤에서 한 세트 가져올게 나무가 없어 아, 폭탄 들어 이것도 대각선이야 응 어, 빨리와 아, 빨리, 빨리와 거기서 나무 갖고 가 어, 조금만 까 조금만 목포할 것 같은데 나무가 없어 아, 그래? 야, 앞에 폭탄 쏴줘 어 간다 앞에 나무 쓸거라서 어 이거 아이씨, 욕심 이러면 다음부판 나오겠네 칠초 어어 이게 준비 시간대에 돌 여섯 개 들고 오고 나무도 들고 오는... 아 손에 한 개 있어 한 개 나무야 여기 좀 있잖아 여기 두 세트인가? 내가 좀 찾아놨긴 했거든 못 먹으러 가 어려운 거 연습해야지 맞네 저 에이 시그럴 나 채워놓긴 했네 아 시발 이거 왜... 조금만 꽈갖고 와 아 이거 왜 돌려? 아 나무 넣어 빨리 됐다 여기 나무까지 바로 리치할게 나 포단 뜯게 응 들었다 제일 끝에서 쓰면 돼 어 미안 응 이거 뒤에 나무... 나 올게 다 썼어 너 그거 하지마 너 솔로 해 솔로를 빼든지 포단 뜯게 아니 지금 자원이 투자 끊은 상태가 아니라 내가 놓고 와 이거 그거는 내가 하면 되니까 못 뜯네 못 뜯네 못 뜯네 나무가 없어 이제 끝이다 나무 아 시발 나무 캐야겠다 여기 3개 가져가실 분 여기 3개 가져가실 분 여기 솔로 2개 빠졌다 그러고 여기 솔로 2개 빠졌다 그러고 어구 어구 여기 내가 들게 나이스 나이스 이게 나무 나오면 이게 그... 하아 하아 없는 거 치고는 벽에 오긴... 아니면 사막 가든가 아 톤 오네 그래도 많이 왔다 진짜 맵 나쁘지 않네 이제 또 밤이거든 나무가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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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 넘어가다 넘어가다 밤이야 밤이야 밤 밤에 펴야지 어 나이스 헥 아 많이 왔다 많이 왔다 많이 왔다 겁나 다르 맵상태 치고는 진짜 많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똥 쌀 뻔했지 아 마지막이 아 마지막 마지막에 이렇게 급할 때 저렇게 다우닝 걔 거지같이 나오냐 이 와중에 아쉽다 정말 놀라운 친구야 어 넷이도 안되는데 엄청 빨리 했다 근데 인조 후회로 랜덤이 굉장히 많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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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고 아 아 아 여기 한 주 일로 가나 아 아 아 아 아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 응 안 된다면 아 아 아 찍었을까 찍었을까 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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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간으로 가도 상관은 없었지 근데 그러려면 나무 다리를 들여야 돼가지고 나는 뚫다 벽탄들과 한번 음 음... 아! 야 잠깐만! 시부리... 에이... 시뻬... 폭탄 가져갈게 됐다 됐다 가면 되겠다 시발 어! 가야지 시발 연결해! 어? 어디까지 왔는데? 어? 뭐야? 어? 빨리 하나 더 뽑았어 어? 잠깐만 안된다면? 에이... 웃겨 뚜두두두 뚜두두두 짱! 1반 2시... 2시부터 했으니까 1시간 반 됐네 1시간 반에 1000m 2인68 old 2,000m 모탐 1,500m diferentes Sk$%&%&%%&%&%$&&%&$%%&%&% 1-C$&K 실패 가자 어? 벌써? 벌써 미션,, 벌써요? 어떻게 ㅡ? 이거 누구지? 제대로 안 간 사람 이거 누구지? 폭탄에 돌 안 넣는 사람? 이거 캐줘 이거 캐줘 캐줘 캐다고 캐다고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이거 누구야? 아 시발 웃겨 이별이 된거죠 조금만 어쩌고 야 피켜봐 인마 피켜보라고 꺼져 아 야 앞에 나무가 없냐? 이게 다야 우리 볼트 노란색 여기 아 시발 더워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나 여기 나무 두 달 해줄게 안된대 생각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건 그럴게 안 놓잖아 너 옆에 나 토끼만 하고 가는데 왜 가자고 어이없어 아 존나 웃겨 좀 빠르게 가볼까 나와 인마 어떻게 발휘할건데 다 정해져있는데 최대한 많이 켤려고 일직선으로 쭉 들었어? 어 밑에 밑에 주황벌트다 어 밑에다 써져 아 맞네 아 맞네 검은색이 있었네 아 맞네 나도 있어 둘께 난 배우는 입장인걸 알겠어요 ㅋㅋㅋㅋ 나무다리 나무다리 음 톡탑톡탑 wants 으응 설사 물 decep 아니 물 줬어 ㅋㅋ 다 열렸어 아마도 톡탑 바로Thanks 폭탄을 간다고? 맞네 사막이라서 아이스크림 모양 골프인가 봐 아 사막이라서 더워서 아이스크림 포우는 뭐해? 어? 다 깔아놓고 보러 보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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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뻔했어 여기 있을게 어차피 밑으로 내려갔어요 어딨어 도끼? 땄어 그냥 야 도끼가 없어 도끼 저기 뒤에 나무다리 어디 어디? 아 아 맞아 이거 물 그 넣고 있으면 물 넣은 상태로 다 옮겨 뭔 소리야? 나무다리에 물을 넣고 나무다리 위에다가 놓은 거는 앞으로 안 땡겨져 초기화가 안 돼 아아 그래갖고 그걸 이용해서 물에다 물 물 그 물통에 물 주고 멋이게 하는 거예요 어 어 들었어 너는 아직 도전까지 다 안 깼어 어 어 나 4천미터도 안 깼을걸? 아닌데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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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미터도 깼다 4천미터도 깼다 나 뭐 안 깼지? 응 끝나고 봐야겠는데 조정 과제 생각 안 하고 못 깼는 게 많아가지고 어 어 어 저거 뒷다리 걸렸지 않았나? 죽는 줄 알았어 어 우리 밑으로 내려가자 나오자 응 여기 나무 폭탄 비키니 이 ל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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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폭탄에 돌 안넣고 뭐하냐고 글쎄 네 얼굴 글쎄 네 얼굴 그걸 어떻게 알아? 멀다 글쎄 네 얼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하셨죠? 죄송합니다. 넌 랩에서 좀 억울하진 않아. 흠흠, 잘 들게. 아니, 뭐야 이거. 둘이 뭐해. 제가 밀었어. 뭔 소리야, 밀림 당한 거지. 제가 밀었어, 제가 밀었어. 왜 그래, 왜 그래.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초반에만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거 좀 공감될지도. 그래서 어려움 아닐까? 보이보이보이보이. 어디요? 짠. 가져갈게요. 어딜까? 그냥 여기 나무에 넣을까? 응, 나무. 나무에다가. 아, 놔봐. 이거 왜 뺐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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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다고? 맞을 것 같은데. 이때도 할까? 어, 맞네. 왜. 와, 미쳤네. 맵이. 그러게. 집을게. 집을게. 집을? 여기서. 어디야? 비가, 어디야? 오. 다른 남자를 한 번 만들었을까? 거기. 벗겨. 뭐. 놔두고. 여기. 한 번 봐볼게 어 아니야 저 밑으로 왔어야 됐네 근데 어차피 나무가 없었는걸 네? 왜요 왜요 시발 어? 어? 느려 느려 개 웃기네 어떻게 해줘 시발 일단 들을게 응 이거 놓을 수 있는거냐고 놔줘? 응 이거 놓아줘 아직 안 나왔구나 응 아직 안 나왔구나 벌써 그건 그래 어 시간 될게 어 어 어 어 어 어? 하겠지 물통 가져와야 돼요? 응 폭탄 가져오는 게 낫겠다 아니야 물통 가져오는 게 낫겠다 폭탄 공간 응 눈도 땀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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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뵙어 응 아 콩한데라 아.. 먼지때매 채택이 올려버리 궁금하네? 봐봐! 어 많이 깼을텐데? 아.. 46개중에 33개만 깼는데? 아 우리 멀리 안가서 그래 뭐 하겠냐면 그들이 속한 곳 메가로마니아 우주 우주 우주는 소대로 가는 곳 아 그거 4개? 우주에 소를.. 아니 아니 쇼핑 중독자 길을 잃다 그것도 따라 해야돼 아직도 플레이하고 있어 조종가대 장애? 그거 마지막 다 채움 응 모든 것에 장롱을 풀었다 그리고 잘못된 길 통신체 양치기 다 해야되는 거네 그거 각자 꺼 해야되는 것 와 나 4,000m 안 됐어? 우리 1,000m에도 맨날 죽어가지고 아니 3877까지 갔는데 아 진짜? 응 그리고 이번에 가자 응 놓친 기회 어 역 어 역 넘어간다 여섯 번 남았네 어 여섯 번 밖에 안 남았다 응 44번 했는데 어 얼마 안 남았네 자주 했나봐 난 듣게 응 응 이게 무슨 노래야? 리메이크 너무 이상하게 한 거 아니냐고 어 노래 틀어야지 아 잠깐 집중한다고 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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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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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는... 뽁뽁포고... 뽁뽁포고... 안복탄네? 네. 갑니다유. 갑니다유. 들어가세요. 네. 어? 뭔데요? 뭐야? 네... 어디냐면 여기 나뭇다리 응 이렇게만 나와주면 얼마든지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라니까 티만 보고 티만 보고 괜찮은 시드인 척? 어 나무를 어디까지 플렉트할 땐 야 아 많잖아 많잖아 마크하냐고 아니 이거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마크 게이븐에 없을까 아 맞다 뭐 쓸까? 응 왜 맞아맞아 앞에 달고나서 옮기는 거야 눈매대서 엄력도 맞았다 이빵 어 나무 맞아서 다행이다 플렉스를 밑에다 해버렸네 으흐흐흐흐흫 흐헸흫 구석 어? 어 다행이다 어디로 가야 되냐? 위로야? 위로야? 와 근데 저거 골트 진짜 레저 좋다 와 저거 어떻게 먹으러 온 건데 오케이 여기 맞췄나? 네 여기 맞췄나? 네 여기 맞췄나? 안 벅다? 네 아유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까지 이 새끼 까지 이 새끼 까지 안전거 못 참아유 아 또 못 참아유 아 또 못 참아유 아 또 못 참아유 본인이 아니 이거 거의가 아니었네 아 또 만들어 아 물통 물통 여기있지 여기있지 따라 따라 물 뜰 때가 없는걸? 여기서 써서 물 줘야겠다 아 내가 물 줬어 내가 물 줬어 줄 수 없어 내가 물 줬다고 돌 여기에 있어 아 여기 뚫렸대 아니 뚫렸잖아 괜히 그거 하고 있었네 아 막혔다고 얘기 안했는데 아 나 혼자 막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그럴 때 맞아 이 검은 돌 트라우마가 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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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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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닌거 같지 아 어 어 아 어 어 밑 맞는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위야. 응, 아니야. 아, 시발 위해야. 시발 위에. 위에야. 들었어. 어? 뺏겼어. 내가 들지 않았나? 시발. 폭탄으로 폭탄. 다시 난. 들 수 없어, 들 수 없어. 들었다잉. 얘들아, 얘들아. 그냥 놔. 달려가, 달려가. 응. 폭탄은. 내가 들었. 안 돼, 글러빼다. 들었어, 들었어. 어디죠? 여기구만. 응, 배고파. 밥 먹어. 저녁 시간이잖아. 그러네. 이것도 밥 좀 먹어야 되는데. 8시 일어나서. 10시쯤 밥 먹고 잠들어가지고. 좋겠다. 오, 12시 해 깼어. 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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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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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라고 이유라고 왜? 넘어갈걸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저기 땅 왜 죽었어? 앞으로 갈라고 이효율적이었다 우리 버틸까? 갑자기? ㅋㅋㅋㅋ 아 눈 맵 연습하게? 응 아니 눈 맵은 그냥 800m 그냥 맨날 거기서 어? 아니야 그건 어제 말이었잖아 800m가 힘들더라 안 될께요 안 될께요 대각선 아 아 아 아 아 아, 터졌다, 터졌다. 아, 시말로 봐. 턴드깽. 내가 물 좀. 턴드깽. 내가 생일 나무 살게. 턴드깽. 나와, 소울. 와, 웬만한 거 다 깨졌네. 그니까, 양옆에 있는 거 다 깨졌는데? 기대 이상한 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거 같아요. 드릴까 그럼? 아 드릴까? 적당대로 왜 타지를 못하지? 멈 questioned 벽타는 내려간다는 ley 다음 폭탄 들어왔어 다음 폭탄 руб 벌써요? 예 여기? 어 위에 볼트 있다. 아 주황볼트 먹었지 저항. 왜 흠하시죠? 이거 노래 안테나 뮤직에서 한 건데 유재석도 부르고 이미주도 불렀다. 유재석? 요새 안테나 뮤직 들어가서. 응 응 응 옮겼어. 아 진짜로? 응. 이미주도 들어갔어. 그리고 맨날 같이 방송하는. 이미주가 누구야? 러블리즈 맞나? 러블리즈 맞나? 유재석도 부르고 다 불렀어 이거. 맨날 좀 불렀어. 좋다라고. 아침에 들어가는. 나무가 없네. 한입 넣었어. 한입 넣었어. 여기. 우리 나무 한입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앞에 나무 나오겠지. 라고 믿어보기. 나무 둔다. 아 시발. 파세트 되게 잘했네. 오 좋아. 그러게. 산 듣게. 안 되는데. 빨리. 나올 때 나무 들고 나와. 그럼 죽어 이놈아. 죽어 이놈아. 안 죽어. 죽어 이놈아. 터지고 나서 나무를 집어야되잖아. 그니까. 지대끼 안살 하려고. 무슨 소리야. 안녕. 냉. 압니다. 여리. 애놈아. countries reach. 아침 времен Sun. 엉? jour um... 한국 relaxation. 친구들 이놈아. inches? 음 음 아노소노소 우리 이거밖에 없다고. 넘어가자. 폭탄 한 번 더. 응? 안 되면 돼. 안 되네. 다 들었어. 또 올게. 또 올게. 끝이. 나와 고향. 에옹 으 으 으 으 위에, 위에. 한 들까? 아, 애매하네. 여우. 와, 남은 거 진짜 호떡질만큼 있네. 허리 안 될지? 부산? 붙여간다. 붙여갑니다. 나무 앞에. 앞에 없는데, 나무? 가져가. 앞쪽으로 옮겨. 나무. 앞쪽으로 옮겨. 여기가 또 옮겨. 물이야, 이거? 아, 시바. 너희들고 오는 건 나쁘지 않아? 아, 눈도 웃겨. 못 봤어. 지나가버려가지고. 암빔빰. 뭘 씨발 엄마. 뭘 씨발 엄마. 이거 참 큰일이구만. 못 빠졌네? 깽. 뭐야, 뭐야? 뭐야? 나가는 소리? 음악 아 놀랬잖아 누가 다르겠어 여기 한 줄 폭탄 어? 가지고 갈게 네 여기 한 줄이야 여기 언니 한 줄이 살짝 기세 폭탄 들고 가면 돼 안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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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같이 죽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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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나무가 없어서 여기 한 번 더 쓸게요 예 선생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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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죽어. 그러게 이걸 죽어. 뭐하냐고. 나 설레도? 세뇌가 포트라고 쟤네 죽여야 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아니 이렇게 하려고. 이거 빨리 해줘. 이거 그냥 그냥 미니냐고. 나 진짜 웃기네. 여보. 여보. 잘못 놨어. 다 못 가서 놨어. 이즈 이즈해. 뭐야? 뭐? 나 나무 안 들고 있지 않았나? 뭔데 저거. 저거. 다. 거기에 있는 곳. 들었어. 들었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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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이즈. van 한 번 더 뜨겠습니다. 와 그래. 맛있어요. 나오시죠? 배신 때린다니까 우리가 통수 맞았다 너무 아파 들었어? 슈트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로 모자라 4개 정도면 괜찮거든 딱 4개는 애매하니까 그만 뽑아 마지막까지 일해야 하는 법이라고 맞아 맞아 또 지방 지방생 도대체 요즘 놈들은 말이야 이럴 줄은 몰라 갑니다 뽑았다 5개는 4개는 6개는 3개는 1개 마지막까지 소금을 사용해 상갑게 들었습니다 상갑게 상갑게 최대한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다 썼잖아 아 조금 밖에 안 남았네 다행이다 저런 게 나중에 기억에 남는 거야? 그거 같다고 백컷 백컷 아 물품 한번 써야겠다 너부터 한 번 쓸게 응 마지막 폭탄 마지막 폭탄 네 너 어 치 돌 이거 그냥 손으로 깨게 여섯 개밖에 안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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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개만 한 낭비 좀 하자 조색 밖에 안 되는 거 알차다 그게 밖이야 알차다 우린 두 개 때문에 죽었는데 알차다 알차 알차 come 응 왜 또 누가 누가 사면 타는 게 났어 본인 손가락이죠? 본인 손가락이죠? 가져갈게 가져갈게 야 뭔데? 치웁다 아 왜 치웁다 아 돌에 안 넣었다 괜찮아 난 괜찮아요 응 다이나마트 같이 갈게요 여기 한줄이야? 뭐 한줄이야 나만 치고 그래서 통수 치기 시작한다니깐 그러니깐 상갑게 갑니다 들어가 들어가 틀러?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틀러? 아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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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동네 오 선두 깽 여기 도끼에다가 놔둬 어 아 바뀌었어 도끼 안에서 아니 나무랑 저렇게 언제 쏟아졌어 난 여기 한 번 더 돌에 응 돌 많아져 나무랑 돌의 비율이 비슷해 꼬박꼬박 흐흐 홍소장인 근데 나는 우리가 해본 것 중에서 깔끔해? 많이 썼던 적 많이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면서 자원을 다시 집어가는 게 별로 없어 난 그래서 맨날 앞쪽에다 놨거든 흠흠 이렇게 와 저 낙타 모아둔거 봐 개 착한데 착한 듯게 안된다면? 된다면? 노는다면? 꼴 수 있어? 치워줘야 돼? 거기 가져갈게 근데 이런 것까지 꼴 필요가 없겠지 아 이거 뭐야 자자자자 억탄 들어야 돼 응 얍 꼬라지 보소 안 죽긴 한다 근데 진짜 일을 해라 진짜로 일을 해라 진짜로 산들었어 나뭇가지로 치아 너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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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야죠 그럼 저 때 맞추세요 감사합니다 저 때 맞추세요 가시겠어요 갑니다 네 여기 나무 조달을 해야 돼 까복다 와도 응 가져가 어디 나무 여기 응 내가 없어 응 어 어? 어 어 선생님이 죽는 건 계획이 없었는데 요 자 한 번 더 그냥 쓰자 그냥 쓰자 어 아 어 음 어 음 혹시 저를 열악하고 산다면 나 하나쯤은 어 으 아 으 아이 으 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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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손도 계속 뺄게 응 넣을게 와우 깔곰 딱 한판 이제 그렇네 뭐해? 응? 아니? 안썼는데? 너 원래 좀 연한거야 나 우리한테 말하면 속산득해요 이게 들린다고? 응 뭐해라고 하지 않았어? 나 마이크 크고 있는데 지금? 안크고 있어 지금은? 들리는데? 뭐야 가끔 휴대폰으로 하면 안되더라 그게 아 나 PC로 하고 있었네 진짜 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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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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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한 번 줄게 연결해놨어? 안된다며 안된다며 저기 앞에 한줄이야? 아니야 나무다리로도 이동할 수 있어 왠지 제 select 다음 폭탄? 네 폭탄. 근데 넣는 거 더 줄게. 다 뚫렸는데? 어디에다가? 그냥 그 앞에 간템이. 틀었어. 응 넣을게. 아 여기 앞에도 있었구나. 빠져볼까? 네? 가만히 있는 게. 이제 저장하는 대로. 박스 타잉. 재밌네. 아 바닥에 내려놨어야 됐는데. 아 있는 거 봐. 되게 귀엽다. 이발. 오죽옵다. 아 앞에 못 봤다. 괜찮아? 리플레이에 있겠지? 고생했고. 재밌당. 아니요. 딱. 한 시간 반까지가 딱 재밌는 듯. 응. 나중에는 고통이.